공원 묘지 등 도내 장사 시설의 상당수가 명절 연휴에 휴관합니다.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주 효자공원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고 완주 공설과 익산 팔봉, 정읍 화산공원 등 6개 묘원은 휴관한다고 밝히고 성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추석은 고향 방문과 성묘 대신 이 안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성료를 권장했습니다.